쿠폰? 쿠폰? 있네 쿠폰! 아 그리고 나는 솔직히 이 게임을 저번주에 시작했잖아요 벌써 6주년이더라구요 나 이 게임 이렇게 오래된 게임인지 처음 알았네 그래서 공지 들어가면 컴프야 6주년 축하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4월 15일 목요일부터 4월 30일 금요일까지 컴프야 생일 꾸러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게임에 접속만 하면 5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꿀인가요? 혜자보상인가요? 시그니처를 주는 것만으로도 혜자라고 하네요 그 다음 오늘부터 시작하는 컴프야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3시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1차별 리션을 완료하면 라이프라이트랩 한 장을 또 준다고 하네요 이런거 그냥 막 주네 저걸 받았는데 등급 증가량 재분배권 한 장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목요일부터 22일까지 덕후빙고 고급 패치코 한 장을 준다고 하네요 이거는 일단은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빙고라고 하네요 컴프야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빙고라고 하는데 이건 난 잘 모르니까 시청자한테 물어봐서 풀어봐가지고 해야겠다 어쨌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이벤트부터 할게요 일단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이벤트는 요거부터네요 리그모드 또는 리그 하드모드 플레이 사명 어 나 했네 그 보상박기 눈 드나 그냥? 아 그냥 되는 거네 요거를 아마 하루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서 쭉 플레이하면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프야 발자취를 따라서 보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홈런더빙 아 장비 장비구나 쿠폰은 뭐야 6주년 기념이벤트 시크릿 쿠폰 교환소 이건 뭐지? 아 쿠폰이 있구나 아 쿠폰 아직 없어요? 아 보자 쿠폰은 못 참지 있네 쿠폰 쿠폰 있구만 야 쿠폰 있잖아 있네 6주년 이벤트 비밀 쿠폰 야 누가 거짓말을 쳐 이거 라이브 선수팩 주구마 아이씨 잠깐만 야 가자 뭐 일단 까보자 요거지 요거 오픈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야 못 본 걸로 할게요 아하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쿠폰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공지 및 출석이 들어간 다음에 공지사항이 들어가신 다음에요 어 있죠 6주년 기념이벤트 아 시크릿 쿠폰 교환 이런게 있죠 요거 누르면은 여기다가 Congratulations 6 6주년 축하드립니다 라는 영어로 Congratulations 6 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연입하시면 рем kamu 성장 이 를 입력하시면 선수팩 뭐야 챮 끝 수 해聊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